음 장난이고 친구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막 이제 학교에서 제 찐따 새끼 마냥 이런 책 같은 거 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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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하지 말고 안경 벗어 니 지금 안경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아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 만약에 너가 맨 좆 같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경부터 벗고 누가 많이 건들잖아 쉬바라 하지마 야 웃네? 와봐 머리끄댕이를 잡아 응? 머리끄댕이 잡아 야 웃었냐? 어? 똑같이 웃어봐 그럼 눈을 아마 내리깔거야 그때 이제 샤프심이나 이런 연필같은걸로 대가리로 찍어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넌 학기 초부터 넌 이제 그 뭐야 저 새끼는 싸이코다 미친놈이다 너가 건들지를 못한다니까 어?